Q. 쿨합 5개씩 하고 30초를 쉬고 쿨합 5개씩 하고 30초를 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50개가 한 사이클이 되고 지금까지 새해판 고고식 님이었고요 자, 작별 인사하세요 50개는 솔직히 그거를 가볍게 짧은 시간 내에 줄여서 20개 정도 20개씩 넘쳤고 30개 30개 5개 하고 나하고 그거를 무한반복을 해야 되는 거를 가볍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잠깐만 들어가시면 돼요 여섯 세트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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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겪어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두 번째 세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한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정도만 가볍게 변식을 해 볼 거예요 셋 넷 오케이,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두 번째 세트까지 자, 좀 천천히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분도 힘들 하시는데요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 호흡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숨은 쉬어야죠 둘 셋 넷 아, 좋아요 다섯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절반 정도 했어요 네, 가볍게 느끼는 걸로 이렇게 아, 절반 한 거예요? 네 이제 4,5 아니면 4,5,6 정도 하면은 가볍게 하고 다른 걸로 아, 뭐라고요? 토크 좀 한 다음에 다른 걸로 아, 뭐라고요? 다른 것도 할게요? 아니, 가볍게 소통은 소통해야지 그러니까, 아, 하고 이제 아, 여러분 여기 뽕 뽑으러 오셨어요 자, 들어갈게요 사장님 네 네 오케이, 네번째 세트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스스로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부환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애용하는 이유는 보통 전왕근보다 등에 힘을 더 많이 쓰여요 이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한 세트에 여러 개 많이 할 때랑 이 느낌은 좀 다른 게 얘는 오래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전왕근이 많이 안 지치고 등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약파신인 거 같아요 진짜요 오래 하신다면서요 이거 진짜요 뭐 왜 깨를 해 아니, 30초 안 질았어요 안 질았어요? 아니, 이거 여기 끊어주세요 어, 진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안 질었어요? 알겠습니다 나 머리에 시계 들어주세요 내 머리 속에 시계 여기도 전달 하나 해 주실래요? 네? 치게! 아까 벤치에 치는데요, 이분? 둘 셋 넷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웃겨가지고 둘까, 맞아? 잠깐만요 아니, 이분은 다섯 번째 벤치에 좀 했다고 지금 많이 기뻐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고!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두 개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넷 마지막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30초 돼요 아니, 누구예요? 강퇴하세요 강퇴합니까? 네, 여기 자 마지막 한 세트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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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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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하나 셋 하나 하나